저는 오늘 상해에서 저희 단독 콘텐츠 하는데 이렇게 빨주나 초 파랑도 이런 색 말고 은색만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앞에 스탠딩석에 계시는 분들이신가요? 아까 저희가 같이 뛰어넘고 오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다가가를 통통도拍照 여러분은 우리 함께 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